IR에 2번이요. IR에 2번 손주로 손 들어주세요. IR에 2번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아 큰일 났다. D, D, D열에, D, A, B, C, D열에 3번 있으세요? 3번. A, B, C, D열에 3번. A, B, C, D열에 3번. 몰라. 못 줘. 자, 안 돼. 안 돼. 일단 제가 그럼 아무나 다른 사람. 누구, 누가? 그분이 누구세요? 아, 모르겠어. 지금 그냥 드릴게요. 어, 저는 C, R, 9번 하겠습니다. C, R, 9번. 계신가요? C, R, 9번이요. C, R, 9번. 네. 앞으로 나와. 저 신나인 서울! 감독 박범ונים입니다. 어, 저희. 오늘 개봉 첫날인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 영화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에 뒤에 잘 묻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저희 영화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글 서울에서 현진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의 영화 오늘 개봉 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영화를 보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영화관을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는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따뜻따뜻 몽글몽글 그런 감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즐겁게 관람하시고 주본부 듣기도 마음껏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영호 역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봉 첫날부터 감사합니다.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평일 조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행복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글인서울에서 예리 역할 맡은 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날도 추워졌고 눈도 왔는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개봉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영화도 보시고 나시면 행복하실 거니까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역을 맡은 이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싱글 소리 질러! 제일 많아요 싱글이. 커플 소리 질러! 공격해 커플들! 저희 영화는 지금 싱글이 씬. 그리고 또 저처럼 싱글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싱글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재밌게 보세요. 네. 저희가 소중한 관객분들을 위해서 굿즈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감독님부터 좌석 번호 불러드릴 거니까 앞에 나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신기하네요. G열 4번 G4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G, G4 G4 저는 I열의 2번이요. I열의 2번 손 좀 손들어주세요. I열의 2번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I열의 3번 아 큰일 났다. D, D, D열의, D, D, A, B, C, D열의 3번 있으세요? 3번. A, B, C, D열의 3번. A, B, C, D열의 3번. A, B, C, D열의 3번. 몰라. 못 줘. 안 돼. 안 돼. 일단 제가 그럼 아무나 다른 사람. 누구, 누가. 그분이 누구세요? 아 모르겠어. 제가 그냥 드릴게요. 네.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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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늘 찍으신 동영상 사진들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배우분들이 열심히 찍어드리고 계신데 개인 소장하시면 안 돼요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보셔요 너무 재밌게 보셔요 싱그린 서울 감독 박범수입니다 저희 오늘 개봉 첫날인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묻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돼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저희 영화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고 주변 분들께 마음껏 추천해주신다면 저희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 역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행복한 마음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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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면 더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그린 서울에서 예리 역할을 맡은 지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날도 추워졌고 눈도 왔는데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개봉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영화도 보시고 나시면 행복하실 거니까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역을 맡은 이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싱글 소리 질러 제일 많아요 싱글이 커플 소리 질러 공격해 커플들 저희 영화는 지금 싱글이 씬 그리고 또 저처럼 싱글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싱글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재미있게 보세요 네 저희가 소중한 관객분들을 위해서 굿즈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감독님부터 좌석 번호 불러드릴 거니까 앞에 나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G열 4번 G4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G G4 G4 저는 IR에 2번이요 IR 2번 손 좀 손 들어주세요 IR에 2번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아 큰일 났다 D D D D ABC D열에 3번 있으세요? 3번 ABC D열에 3번 ABC D열에 3번 몰라 못 줘 자 그 안 돼 안 돼 일단 제가 아무나 다른 사람 누구 누가 그분이 누구세요 모르겠어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저는 CR9번 하겠습니다 CR9번 계신가요? CR9번이요 CR9번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2월 6번 2월 6번 나오시면 됩니다 제 팬이신가요? 제 팬이신가요? 제 팬이신가요? 제 팬이신가요? 네 오늘 찍으신 동영상 사진들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배우분들이 열심히 찍어드리고 계신데 개인 소장하시면 안 돼요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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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보셔요 호텔 사랑해요 가까이 왔어 그래 준업이 잘 되었어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